안녕하세요. 돌빼박사 오늘 이야기 영상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꽃이 저희 뜰에 돌빼 꽃망울이 한 2, 3일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직 찬바람이 불면서 햇빛은 따뜻한데 아직까지 이렇게 터뜨린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상황이 꽃이 이런데 돌빼박사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도라지 작업하는 날 도라지 계속 손질해야 돼요. 손질하면서 잠깐 영상, 손질하는 영상 잠깐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바람도 불고 봄은 봄인데 아직 강원도 인제는 꽃망울은 터지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 터치펜, 터치펜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이거 처음 오늘 사용해보느라고 설치해놓고 이걸 짠 하고 눌렀습니다. 이게 핸드폰 바꾼 지가 언젠데 이거 발견을 며칠 전에 했어요. 이렇게 옆에 붙어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정말 답답한 돛배 박사네. 이거는 잠시 후에 모셔두고 제가 지금 벌써 한 3일째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요즘 택배 붙일 거 다 준비해놓고 그래서 시간이 남길래 이거 한 가지씩 터득해보느라고 이거 지금 설치해놓고 지금 날씨가 봄날이 화창해요. 오늘 모처럼 봄날이 화창한데 반대로 돼서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라지 작업하면서 저희 도라지 5년군 약도라지를 지금 손질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질을 왜 해야 되냐면 깨끗하게 혹시 썩은 부분이 있나 보고 또 씻을 때 잘 씻어지게 이렇게 손질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온주장구에서 갖다 놓아놓고 살 양큼만 꺼내는데 오늘은 아줌마도 없이 저 혼자 해요. 아줌마가 오늘 펑클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오래하면 손 아파서 많이 못해요. 근데 이거 저희 쓸 거 하려면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도라지 향내가 막 느껴지는데 제가 또 이름날 마스크를 안 쓰고 했더니 마스크를 쓰고 이거 영상 찍어야 된다고 해서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말소리가 조금 답답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방원도 이제는 봄이 늦게 오는지 아직도 꽃망울이 안 터져서 내일 모레 좀 터질 것 같아요. 그 저희 도라지 네두를 여기 네두잖아요. 그 네두를 자르고 네두 그 다음에 혹시 상한 부분이 있나 이거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사이를 잘 잘라야 씻을 때 흙이 저희 이제 아직 손으로 세쳐가거든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손질을 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올 4월 28일이면 딱 1년 되는 날인데 뭐 저기 볼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해 본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중에서 필요한 것만 우선 막 쓰지 안 들어가 보니 터치를 아직도 못해요. 혹시 망가질까봐 그래서 영상 편집이 좀 우습긴 한데 제대로 하려면 밤에 잠 못 자고 해야 돼서 나이가 나이인지라 피곤하면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서 그냥 편한대로 여태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터치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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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오늘 처음 사용해 봤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터치 딱 하니까 되네 터치펜 터치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름이 뭘까 이거 지금 그렇게 하고 이 압도라지가 이렇게 오래되면 여기 가운데가 썩을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썩을라 준 거 다 잘 잘 드러내야 돼요. 이렇게 썩을라 그러는 부분 이렇게 드러내고 여기 자르고 그래서 씻기 편하게 상한 거 다 치우고 이렇게 적당히 잘 잘라 주는 거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저희가 이렇게 손질해서 발효액도 담그고 말려 두었다가 집에 넣고 하는데 더러 또 도라지 차 한다고 달라고 그러시는 분도 드려야 돼서 올 가을까지 뜨려면 계속 몇일 동안 계속 해야 돼요. 내일은 주말이어서 주말에 올 수 있는 아줌마들 들어오더라 했으니까 내일은 속도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오늘은 오전에 다른 일하고 지금 오후에 제가 잠깐 앉았어요. 오전에도 뭐 묘목사로 오시는 분들 있어서 커피 타다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일을 시작 못하고 지금 이제 점심 먹고 아까 2시 넘어서 시작했는데 여태 이 다라를 하나도 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 되죠. 내일 이제 아줌마들 오면 할 거고 그래서 내가 오늘 터치팬 사용하는 거 처음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유치님들 강원설 산골에 조배 박사 아줌마는 맨날 일만 한다 하시지만 영상 찍느라고 준비할 때 일하는 거지 어떤 데는 하루종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살아야지요. 하루종일 하루종일 못해요. 근데 이 산골에 사는 거 저는 너무 좋아요. 아까도 초등학교 동창 남자애가 지나가다가 돌렸는데 어머 너가 여기가 살 줄 몰랐다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산골이 그런데 이렇게 꼼꼼하게 앉아서 아줌마들 여자들이 예쁘게 뭐 재봉틀 뭘로 만들고 뭐 하는 거 저는 그런 건 침이 없어요. 질환에서 뭐 하는 건 답답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더 재밌어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도라지가 끝에 약간 노릇노릇 뱉지는 거 다 자르고 그리고 뇌도 자르고 이 손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하면 그래서 이거 칼을 남편이 열심히 잘 갈아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 어제랑은 서서 했는데 서서 했더니 허리는 안 아픈데 또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렇게 걸터 앉았어요. 걸터 앉아서 해 보다가 서서 해 보다가 하는데 그걸 교대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전에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아팠는데 한 해가 다르게 달라져요. 몸이 그래서 몸이 달라지는 거 재미삼아 해야지 정말 많이 하면 골병 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병들면 안 되잖아요. 잘 살려고 하는 일인데 골병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유튜브 영상 찍는 게 중독이 됐는지 일만 보면 자꾸 이걸 찍으려고 그래서 우리 남편 제발 그만 찍으라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근데 또 이것도 저희가 무슨 광고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하는 거 직접 이렇게 보여주고 하다 보면 또 전화가 연결돼서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모르고 우리 남편은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래요. 못 하게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협조도 하다가 어떤 날은 협조 안 하고 이거만 카메라만 가져가면 또 찍는다고 쫑알쫑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눈치 보면서 해요. 근데 그리고 오늘은 일꾼들하고 농장에 올라가서 농원으로 올라가서 제가 오늘 마음 놓고 이거 설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설치하는 것도 아이고 또 뭘 하냐고 또 막 그래서 신랑 손 보고 앉았네. 그래서 오늘은 신랑이 아저씨들하고 저 위에 밖에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앉았어요. 오늘도 아들은 돌패집 만들고 있고 저는 이거 아줌마 갑자기 안 오는 바람에 혼자 앉아서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님들 강원도 인재 오시면 저희 집에 들려 보세요. 제가 우리 맛있는 돌패차도 드리고 돌패집도 드리고 우리 쇼가 방도 있거든요. 주무시고 간다는 사람은 제가 재워드릴 테니까 놀러 오세요. 유튜브 유치님들 아직 한 분도 안 오셨는데 그분 오신 날은 영상 찍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제는 바람이 불어서 일하고 싶지 않은데도 했거든요.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밖에 가서 거의 일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이렇게 새소리만 잘 들리고 아주 좋은 날이에요. 다른 저 남쪽 지방엔 꽃들이 피어서 난리여서 지금 꽃놀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꽃이 한 손이도 안 폈어요. 저쪽 뒷 안에 그거는 폈어. 제가 무슨 거는 폈냐면 매실 매실은 폈어요. 근데 제가 매실 영상도 찍지 못했네요. 아까 앵도 남았고 필까 말까 하는 거 영상 잠깐 찍어놓고 뭐 아저씨들 간식 주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찍어가지고 또 밤 되면 편집해서 올려다 보면 어떤 때 열한 시, 열두 시 돼서 잠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편집도 이상하게 되는데 그냥 올려 떠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도라지 이렇게 약성 좋게 생겼어요. 강원도 도라지가 잔뿌리가 많고 이게 육질이 경고해요. 거름을 맞추면서 좋은 밭에서 자간 게 아니어서 딱딱한 밭에서 자간 거래서 딱딱해요. 딱딱해요. 너두를 자르고 너두를 자르고 너두를 자르고 제 손이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이 손으로 어떻게 일하냐 하는데 그래서 많이 못해요. 뼈가 굵은 게 아니고 뼈가 하나 다려서 조금만 하면 손가락 아파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아들이 같이 도와준다고 그러고 아줌마를 구해서 하지 혼자 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어떤 때는 구해서 하는데 이렇게 또 오늘 같은 날은 흐소가 없이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그냥 혼자 하루종일 있게 모여서 아까 점심 먹고 2시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배, 도라지 제가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산돌배와 도라지랑 해가지고 흐소 발형 만드는 거 이걸로 만들고 말려서 차로도 드리고 돌배 그러니까 도라지 차로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준비 계속 며칠 동안 계속 해야돼. 계속 며칠 동안 계속 해야돼. 며칠 동안 그러고 이거 마르면 이게 다듬기 어려워서 전선거 다 가다듬고 필요하면 양만큼 꺼내서 작업할 양만큼 꺼내서 이렇게 해요. 이 칼이 잘 들어야 손이 안 아프죠. 인제 지방도 코로나가 많이 상골이긴 해도 많이 걸렸는데 아직 우리 부부는 아직 안 걸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코에 하는 검사 아직 한번도 안 했거든요. 우리 남편만 요전에 저기 다른 것 때문에 갔더니 의사가 해보자 그래서 한번 그냥 해봤는데 코로나 안 걸렸고 오미크론 안 걸렸고 우리 애들만 서울에 있는 애들만 걸렸지 우리는 하나도 아직 안 걸렸어요. 상골이 상골인가 봐. 그래서 조심을 워낙 했더니 아직 안 걸렸어요. 그 돌뼈 박사가 네. 이렇게 도라지 다듬는 얘기 요새는 또 하네. 여쭤동안 할 수 없이 해야 돼.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제가 찍을 영상이라고 하는 일을 찍다 보니까 늘 돌뼈 아니면 도라지 그런 얘기만 해서 우리 위치님들이 다건치 도뼈 박사도 되고 도라지 박사 될 것 같아. 그쵸? 상관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 용기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구매도 해주세요. 근데 위치님들 그런 부담은 절대 가지지 마세요. 저 돈 안 벌어도 돼요. 근데 아들이 이거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도와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해요. 광고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도와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금 그런 판매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담은 절대 가지지 마시고 꼭 필요하신 분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만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계속하는 거 보여드리냐고 보여드리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도 자르고 또 여기에 상한 부분이 있는 거 잘라내고 길이도 잘 갈라야 씻을 때 편리해요. 말릴 때도 적당히 잘 마르고 통째로 말리는 거 정말 어려운데 못 말려요.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일일이 다 갈라서 용도가 여러 가지 쓰니까 이렇게 해 놔야 다 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상한 거 하나도 없는 거는 이렇게 좋아요. 캔지 얼마 안 된 거는 상한 게 많지 않은데 캐다보면 뿌리가 잘라지잖아요. 그래서 잘라진 부분이 노랗게 이렇게 상하죠. 그래서 빨리 일을 못하면 이게 노랗게 상한 다음에 일을 하면 일거리가 더 늘어나잖아요. 여기도 잘라야 되고 저기도 잘라야 되는데 캐자마자 일을 하면 일이 좀 수월해요. 캐다보면 이거를 완전하게 뿌리를 온전하게 캘 수 없어서 끊어진 부분이 노랗게 되거든요. 썩어가거든요. 그래서 캐자마자 일을 해야지 싱싱한 걸로 일도 심이 안 들고 좋아요. 이렇게 도라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싱싱하죠. 이게 싹이 나올 부분인데 아직 이른 몸에는 아직 싹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싹이 안 나왔을 때가 약성이 훨씬 좋대요. 싹이 나오면 그 약성이 싹으로 나가서 그래서 이른 몸에 캐든지 아니면 늦게 이제 싹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늦게 늦게 캐야지 약성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싹이 안 나왔잖아요. 이럴 때 캐는게 좋아서 아직 이른 몸에 해서 이걸로 다 준비해요. 싹 난 다음에는 싹으로 약성이 올라간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흙이 잘 맞으면 안 해지면 흙이 잘 안 떨어져서 좀 달라져요. 제가 이거 하도 오래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박사가 됐어요. 싹 씹기가 쉬워요. 이렇게 하면 어떤 건 똑같은 밭에서 똑같이 해도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뇌두가 다섯 개 여섯 개 나오는 게 몇 년 근 이라는 걸 아는 거라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경험연금 결과 뇌두 가지고 얘기 못 해요. 뇌두가 어떤 뇌는 그 애는 죽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경우가 있어서 뇌두를 셔 보고 6년근이다 5년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냥 같은 밭자리에서 나와도 5년이 된 다음에 캐도 똑같이 어떤 거는 뇌두가 세 개밖에 없고 어떤 거는 6개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자랄 수도 있어요. 그 그 순이 나오는 해에 순이 있지 안 나오는 해가 있고 그래요. 그 뇌두를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세 보고 아니라고 그런 사람인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몰라요. 뇌두 보고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믿고 하냐 그러면 살 때 그 농민의 마음을 믿고 사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약이라는 게 그 판매자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믿었을 때 약효가 또 발생이 되지 의심을 하면 또 약성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믿는 마음으로 그 다음 농민은 소비자한테 솔직한 마음으로 해야지 이제 약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뭉퉁이 싹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래도 작은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같은 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껍질을 저는 안 벗기고 이렇게 씻어요. 최대한 왜냐면 벗기면 여기 거뭄 거뭄 하긴 해도 오래돼서 거뭄 거뭄 해도 그게 껍질을 벗겨내면 거기에 사포닐이 많고 한데 껍질을 벗겨내면 안 돼요. 그래서 껍질을 살려서 씻으니까 이게 거뭄 거뭄 돼요. 이렇게 말려놔도 이게 검은 부분이 있는데 깨끗하게만 되면 내지고 껍질까지 다 벗겨서 하면 효능이 없어져요. 미두가 아직 싸게 안 나왔잖아요. 이게 나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간 걸로 빠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라지 작업하면서 잠깐 또 영상 이걸 잠깐 이렇게 만들려고 한 4,5분 영상 만들면 됐는데 어떤 때는 하다 보면 저도 자꾸만 시간이 늘어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저기 저기 위치님들한테 항상 제가 오늘 이거 터치팬 이거 연습하면서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다 큰 도라지가 이렇게 네드웨도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썩은 게 많이 나와서 이런 거는 잘 다듬어야 돼요. 이봐요. 도라지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썩는데 이렇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 봐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잘라내고 할 때 보니까 꼭 다듬어야 돼요. 아이고 이거는 캐다가 다리가 다 빠지고 다 떨어졌네. 캐다가 근데 벌써 3일 지났는데 캔 자리가 이렇게 됐네. 어이구 이게 안 끊어지고 캐기 어려워서 이렇게 큰 거는 더 많이 끊어져서 이거 봐. 근데 3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렇게 깨끗해. 딱 부분에 다 썩어. 이거 다 이런 거 이런 거 다 잘라야 돼요. 우와 크다. 크다. 속은 갈라놓으니까 괜찮네. 속은 다 거기다 다리만 그렇지 속은 괜찮아. 이렇게 깔끔하네. 깨끗해. 이제 이만큼 했어요. 돌뼈 박사가 오늘 일 이만큼 했는데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 도라지 닫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치님들 오늘 남은 시간 행복한 봄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도 โ опис 연기 mortgage link